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그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송 주 아 송은주 님 송은주 저자 님이 이제 쓴 그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 좀 연결되어서 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예 상키게 됐구요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튜링 이라고 하는 그 그 수학자 얘 얘기가 또 이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때문에 이제 어제 저는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이라고 하는 책을 이미테이션 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보게 됐구요 그 이미테이션 영화에 보면은 어 요런 대사가 나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다 뭐 이 얘기는 나름 이제 그 튜링 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의 이야기를 아마 그 빗대어서 아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미테이션 게임은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주인공 이었던 이제 그가 이제 나오죠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 으로 이제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암호 해독 팀에서 이제 합류해서 이제 활력하게 되고 그런데 동성 동성애자로 이제 밝혀져서 탄압받고 나중에는 이제 젊은 나이 만화살의 나이에 이제 자살하게 되는 이제 사람이죠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인공지능 뭐 그 인공지능 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아버지 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의 이제 스토리가 궁금해서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을 봐 보게 됐구요 예 그 이미테이션 게임 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좀 되돌아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이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예 참 이제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동이나 이제 깨우침 그런 교훈 들은 참 되게 크고 넓다 라는 생각들을 좀 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은 뭐 과학 이야기 이기도 한데 뭐 다른 남편으로는 문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어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있지만 되돌아 보면 지나왔던 시간들 과거들을 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또 예측하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뭐 이미 이제 ai 그리고 로봇 어떻게 이제 컷 변하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화두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닥쳐오는 큰 변화들이 많을 텐데 어 그 변화들을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반대할 것은 또 반대하고 또 제 스스로의 그 가치관과 제 스스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이 송은주 조자의 이제 이야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 같다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뭘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얻는 것들은 내가 진짜 바란건 바랬던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되는대로 살아가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들은 이제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그 이제 그 수많은 대사들 중에서 이제 얘기들 중에서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기계한테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거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 기계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기계는 기계의 반깃대로 생각을 한다 사고 한다 라는 거죠 뭐 사람에게는 되게 많은 다양성들을 허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렌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콜라를 좋아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인정을 하는데 기계에 대해서는 또 왜 그렇게 선입감과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일까 그리고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신체 장기들이 어느 시점에는 기계로 이렇게 대체돼서 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기계인가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여러 여러가지들 이제 앞으로 이제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여지들이 되게 많아 진다 라는 거죠 그것들은 뭐다 되게 다양하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많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길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이제 더더욱 더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20살 때는 뭘 해야 됩니다 17살 때는 뭘 해야 되고 25살 뭐 30세는 뭘 해야 되고 50세 때 60세 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과 의뢰 통상적인 그런 관념이 있지만 무조건 그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낙오자이고 인생의 패배자 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들 이제 하는 거죠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거나 문제의 삶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사기시거나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서 말인 거죠 어쩌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어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읽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하다보면 돌고 돌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난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앞으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라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죠 저도 어느새 이제 40대 중후반을 이제 내다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21년째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또 어 나 지금 어느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임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든 어 지금 현재 직장을 벗어나서 또 다른게 삶을 살아야 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지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더덕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비단 저만 하는 고민은 아닐 것이고 저만한 생각들도 아니고 뭐 다채롭게 다양하게 이제 겪게 되고 판단하고 이제 지내게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 이제 더덕도 하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 제가 우연치 않게 어 책을 읽는 이런 습관들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알게 돼서 유튜브 영상을 또 찍게 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뭐 비록 지금 현재 뭐 구독자 수가 되게 적고 조회수가 적다 하더라도 뭐 제가 그것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당장 큰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한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한번도 생각하고 좀 다른 각도로 또 떠올려 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이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 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연결되고 또 제 자신의 생각 고민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어 조금 더 어 시야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진다 라는 자체가 참 신기하게 됐고 감사하게 됐던 거죠 아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가 다듬어 나가고 제가 만들어 가야 될 게 뭘까 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거죠 뭐 드리번 드리번 거리면서 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 하고 조금이라도 덜 염려스러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기대감을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에 감사하는 거죠 예 뭐 ai 하고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세상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또 뭘 해낼 수 있을까 또 뭘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되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어 게이가 땐 그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 라고 하는 채 그리고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실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고 활기차게 열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